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, 사진은 아니지만 한 바퀴 들어주세요. 엄마, 사진은 아니지만 한 바퀴 들어주세요. 엄마, 나한테 배가 많이 돼서 실제는 너무 졸려서... 야, 뭐 썼냐?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 않은 아가 여러분들은 꼭 코가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쵸? 왜요? 엄마한테 잘 보내라고? 나만 말하라고?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영도야! 가위바위보! 잘 안 그래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나가라! 강정기관! 으흐 저희요 자! 좋아! 좋아! 아가를 만든 게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한 번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. 그게 사실은 본성이에요. 아무런 분별이 없어. 누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사랑받고 이걸 모르고 자라서 가해자가 더 세지는 거야. 자기 자신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누군가를 무조건 사랑할 때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. 저건 틀렸고 요건 맞았고 이런 아기들은 그게 깨져야 되잖아. 아무 이유 없이. 그건 사랑으로만 깨지거든요. 우리 아기들이 막 사랑받고 이런 엄마한테 사랑주고 사랑받고 하면서 좀 끌어와야 되겠다고 만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고 우리 아가들이 세상이 됩니다. 자 오늘도 힘차게 어디 봐. 고백을 해봐. 나한테. 어디 보자. 혜라 엄마 만난 게 태어나서 제일 잘하라고. 그래서 진짜 심심하니까 사탕. 어 이거 사탕이야. 안 봐드라. 아유 먹는 거 좋아하는 거라고. 아 진짜 잘 받아들여야 돼. 자 나는 이거 좀 까먹고 있어. 아 이만 좀 보게. 나도 좀 봐야지. 야유 지가 고집된 줄은 안다. 고집된 제 애고의 목을 쳐주신 유일한 선생님이십니다. 아유 죽을 뻔했어 나도 못 치느냐고. 아유 진짜. 여러분이 닭 모가지에 비트는 거 있지. 딱 비트는 순간 닭이 살을 쏴요. 생명체 죽일 때 그냥 죽나? 살을 팍 쏴. 그 머리는 아니야 몸에서. 그러니까 여러분 애고에 목을 탁 칠 때 있잖아. 목을 계속 품어. 몸이. 그러니까 이거 죽일 때도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. 한 번에 이렇게. 그냥. 여러분이 치가 떨리게 수치주자. 이렇게 팍 들어가는데. 예전에는 그것도 모르고. 이게 칼질이 서툴러서. 계속 처먹기만 하고 걔는 안 죽어. 나는 계속 벌레가 되고. 힘들어.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것도. 치는 거는 뭐. 아이고. 짠. 한 시간 반밖에 시간이 없어. 이제 사인할 때는. 또 못 하니까. 배폭 아니면 나한테 해달랠 거. 영혼의 빛깔. 패션을 조언해달라고 하거나. 관상을 봐달라고. 그런 거 알았어. 아니 이 상에. 저기 스텝아가들도. 그렇게 관상 보는 거 좋아하고 있잖아. 조회수도. 연예인 관상 보는 거. 연예인 무의식 봐주는 거 있지. 그럼 몇 십만 회야. 근데 진짜 공부되는 거는 몇 백 회. A4. A4. 이거 A4야. 조각 맞네. 양양이는 뭐를. 이런 거한테. 영혼의 빛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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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랑을 주게 될지. 그거에 대한 영혼의 빛깔. 아. 너는. 염력이 되게 쎈 아기야. 살면서. 아.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. 그게 조작 마음 같아. 되게 되게. 염력이 쎈 여자가 있어. 되게 지혜롭고. 근데 너는. 향이라는 존재가. 못났다고만 계속 하니까. 여러분 생각해봐. 그 존재를 보려면. 그런 분별심을. 떠나서. 향이라는 존재를. 이렇게 지켜봐야. 며느리를 지켜봐야 알 수 있거든. 예. 재능력. 그게 영혼의 빛깔. 근데. 볼 생각이 없어. 일단 향이는 중심으로 가야돼. 향이한테 했던 말 해봐. 나대자말로 짜져있어. 짜져 박혀있어. 향이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거든. 어떤 마음이 있거든. 그지. 그지.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. 그지. 너는 어떤 힘이 크냐면. 사람들이 널 나중에. 네가 깨닫게 되면. 왜 좋아할 거냐면. 너한테 오면 힘이 나. 아무리 열등한 사람도. 너한테 와서. 어. 형님 나 이러이러해. 그럼 네가. 그거에 대해서. 아니야. 넌 이런 존재야. 넌 열등하지 않고.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. 하고. 남을 인정해줄 때. 엄청 자존감이 올라가고. 인정받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.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어. 그리고 누구나 나 인정받고 싶잖아. 근데 그게. 마음의 힘이라는 건데. 그걸 해줄 수 있거든. 근데 네가 먼저 그렇게 되려면. 향이한테 오죽이 느껴져. 그리고 우리 형들. 너 어떻게 알았어? 이 민트색이. 너한테는 해물어 색깔이야. 맛있어. 하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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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가 이게 남자 기분이야 여자 기분이야 아주 당차해 쎄 보기보다 몸도 몸도 조금 더 또렷해지고 근데 아직 턱이 이쪽에 밀려졌어 여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되고 아직도 크구나 알겠지? 좀 해야 돼 왜냐면 말년에 돈이 세요 응 그러니까 돈 내기만 나오면 남자보다 더 훔치대 훔치네 어디 보자 되게 재미있으면서 아주 무서운 스스로 가면거든? 근데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걸로 버리면 아주 재미있지만 무서워할 수 있어 너가 마음에 들어? 네 무섭다고 하는게 마음에 들어? 네 색깔은 검은점 오오 그걸로 딱 어떻게 알았어 너 오늘 알고 입은거야? 오늘은 이상하게 입고 있고 싶어서 아 검은점 그것도 아주 아주 풀래 빨벳 검정 벨벳 검정 엄마 저기 까만색 제가 쓰는 벨벳 검정이네요 너무 귀여운지 자 마음에 듭니까? 꽁뚱뚱 자, 사진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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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지파종이 나가면 돈 들어오는데 안 받아 돼 안 받아 돼 야, 너 팬 포크 해달라고 해 놓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다는 아, 우리 고맙습니다 아, 우리 고맙습니다 네, 아, 우리 고맙습니다 저 여행이 왔다 반갑습니다 아, 우리 고맙습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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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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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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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. 사랑 배 따로 밥 배 따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호 해줘요. 무야호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무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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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야호.